앉을 거예요? 어디 갈까요, 이놈? 어디 갈까요? 어디 갈까요? 어디, 어디, 어디? 어? 앉을 거야? 어디? 앉을 거야? 앉아? 이거보다 졸립잖아. 알았어, 이리 와. 어이, 어이. 아, 옆은 절대 안 열고 있습니다. 오은영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기다려주니까 본인이 좀 재충전할 시간을 갖고 알아서 이제 좀 찾아서 이제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느꼈죠. 이제는 확실히 아신 건지? 네, 이제는 안 것 같아요. 와이프가 얘기한 걸 다시 들어보니까 아,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한 번 더 되게 느끼는 것 같아서. 저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, 아, 저렇게 상대방도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알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건 또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본인이 노력하는 게 좀 고맙고 뭐 안쓰럽기도 하고 아, 그런 거 보면 아, 나도 좀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. 지금부터 믿음 말이자 감사합니다.